아빠는 이제 택배 보내고 와서 지금 니네 밥 줬지? 밥 주고 이제 아빠 새로 한 병 라면을 깔라고 한다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네? 우리 세븐이? 야야 세븐이 아이고 세븐이 또 돈 꺼내고 놀라고 누나는 서울 갔는데 우리 세븐이로 와봐요 아빠 뽀뽀한봐요 스타일로 와봐 간식 먹을까? 맛있는 거? 아빠 왔는데 인사도 안 해요? 우리 세븐이 간식 먹자 우리 세븐이 간식 먹자 안 먹어? 럭키로 와봐 럭키 함 럭키 아이고 결혼새끼들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오던지 말던지 지들 노는거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면 풀기 전에 저는 이제 또 한 잔 먹고 또 내일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택배 보내고 일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로 잘 넘겼습니다 포장하는OOOOO 참고LS massive 점심